김태흠 충남지사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진단을 서둘러달라고 거듭 주문했습니다. 김 지사는 실국원장회의에서 외부기관에 의뢰해 공공기관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준비 중이라는 보고를 받자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구조조정이나 통폐합을 생각하고 있는데 진행이 더디다고 질책했습니다. 또 경영평가 지시가 수장이 바뀐 뒤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공기관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듯 경영 효율성을 진단하는 것이지 기관장을 내보내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